기가 차네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공소장에 좀 다르게 표현된 모양입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정진상과 최척근이죠. 현재 당대표 정무실장 이재명을 공범관계에 있다 이렇게 공소장이 기록하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기소하지만 그 기소가 또 얼마나 정치 공방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이 사람들은 필사적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만 방어할 수가 있으면 다음번에는 당연히 우리가 된다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필사적이지 않습니까 박진애 여러분들 이번에 해임한 의결도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만 보호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권력을 찾아올 수 있고 그 권력을 찾아오게 되면 10년 이건 원래 했던 간에 20년 50년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실수하는 바람에 그냥 어떻게 그냥 응적길에 대통령이 됐는데 저거 뭐 적당히 그냥 봐주고 좀 흔들고 급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갖고 놀라가 그 다음에 총선에서 또 손 만지면 되니까 대선에 손 만지면 되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걸요 민주당의 수뇌부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거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성남시 전 공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창에 분명히 이재명 더불음주당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이일 전해졌다 공범 그럼 뭐 정진상 씨가 바지사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장이 이름 두 명이 있지만 바지사장이 진짜 사장입니까 아니면 진짜 사장이 진짜 사장입니까 진짜 사장이 진짜 사장이잖아요 이 살련과 관련해서 최근 네이버 분당 차병원 등 10여 곳을 앞서 수생하며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재명 대표를 같은 의미로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을 알려졌다 이거를 뭐 그런 두산건설의 용도 차익의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엄청난 시세 차익을 그렇게 벌게 해 줬는데 수천억 벌게 해 준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맨입으로 됐겠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맨입으로 되지는 않았을 거로 보거든요 그건 지금 정보들이 다 지금 확보됩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검찰은 두 사람의 공소장에 아마 여기에 공소장에 50억 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그 사람들에 대한 공소장에 김 전 팀장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시장과 공모했다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람들은 다 바지사장이지 않습니까 김모 전 팀장이나 정진상시나 바지사장이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가장 어떤 사안이 터지게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가장 이익이 크게 관련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면 그 사람이 진짜 범죄지 않습니까 범인이지 않습니까 성남FC는 성남시 장애인체육회가 대주제로 참여해 스포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법입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두산건설로부터 부정한 청탁 용도변경을 받고 제3자에 해당하는 성남FC의 이득을 주기 위해 김모 전 팀장과 공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사건이 1년 2년 정도 끄니까 이게 참 맨정신인 국민들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게 느낀 겁니까 정치적인 그런 끝만 있으면 수사도 얼마든지 무마시킬 수가 있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뭐 그냥 이제 시작일 거라고요 얼마나 앞으로 옵니까 더 참담한 일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체제가 되는 거죠 독재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끼리끼리 해먹고 다른 사람 완전히 소외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약탈하는 거고 그게 독재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독재라는 게 뭐죠 처음에는 무슨 자유 정의 평등 뭐 외쳤지만 뭐죠 다 자기들끼리 새로운 계급을 형성해가지고 아이들 입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금 뜯어가는 것부터 시작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뭐죠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박진도 회의만을 통과시켜 급도 주고 다음에 말 안 들으면 뭡니까 탄핵도 하겠다 촛불도 하겠다 그렇게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뭐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할 겁니다 우리 실수로 당선된 운좋게 당선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국민이 그를 선택했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왜 표를 던진 사람이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사람이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2017년부터 모든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실행에 올린다 거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 3구 대통령 선거도 뭐죠 뭐 100% 이상 정도 확신했겠죠 뭐 조금 방심해가지고 실수를 한 겁니다 실수 덕에 어부지리를 그냥 대통령 먹은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너는 절대로 뭐죠 선거 사기 문제 수사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아니 선거를 뭡니까 표를 던지는 사람이 결정하게 되면 국민을 두려워하겠지만 아니 선거 표를 세는 사람들이 표를 여기서 100표 훔쳐가 저기다 100표 던져주고 저기서 200표 훔쳐가 저기다 300표 던져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나라도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국민들이 제왕합니까 제왕 안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교육을 하도 잘 받아가지고 절대 제왕 안 하죠 늙은 사람들이야 뭐 적당히 좀 밀어붙이면 다 항복할 거니까 혁명이란 것이 젊은 사람이 안 났으면 어떻게 혁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딱 표 만드는 사람들은 승산이 있다고 본 겁니다 꼼짝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꼼짝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실수로 권력을 잠시 빌려 준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악하게 되면 진짜 그때는 20년 50년 간다 우리는 권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충분한 노하우와 경험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꼼짝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계산한 것 중에 아주 큰 건 국민들이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의 일부가 왁왁 거리지만 그거야 적당하게 그냥 깔아 뭉개면 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하도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꼼짝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죠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참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네요 그걸 보면서 참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참 국가가 정상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맛을 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거를 끊기가 개인으로 보게 되면 뭐죠 다른 중독성 약물하고 꼭 같은 거죠 그거를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리고 이건 이따가 그 다음 문제에서